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천 안적사 개고 올라가는 곳입니다. 나무가 젖부라져서 공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기장군축에다가 이런걸 처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잘 보이십니까 이 안쪽편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겁니다. 이게 전부 다 산이었는데 다 깎았습니다. 다 깎고 여기에서는 아직도 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 하천에 이거는 전부 다 하천입니다. 하천이고 저울러 좀 더 올라가면서 촬영을 계속 들어가 볼겁니다. 기장군축 군수님은 이 영상을 단대히 보시고 이거 빨리 하루속히 원산 복구를 시급합니다. 진짜 이런거는 영 아닙니다. 기장군축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신고를 했고도 했는데 빨리 단속을 해달라고 그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.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. 기장군축 진짜 너무 오른쪽편에 화면 자체는 요 자체는 전부 다 계곡입니다. 계곡이고 한번 봐보세요. 요거는 전부 다 지금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너무합니다. 기장군축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